이번엔 광주북구의 풀뿌리의회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. 문 위원 북구 제2선거구 기호사 무소속 김대서 54세 사회복지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전 더럽은주당 광주광역시당 권리당원 현 사회복지사 북구 제4선거구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선대학교 61세 정당인 광주순일고등학교 졸업 전 3467대 국구의회 의원 현 광주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북구 제4선거구 기호사 진보당 소재성 48세 정당인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전 678대 국구의회 의원 현 성전탑 없는 국구만들기 운동공부 공동대표 북구 제6선거구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나윤 50세 광주광역시의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현 광주광역시의원 현 법률사무소 윤림 대표 변호사 북구 제6선거구 기호 4번 부소속 이정철 58세 도시환경 대재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학과 졸업 전 북구의회 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북구 제6선거구 기호 5번 부소속 김원갑 61세 철학자 원광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졸업 전 5.18 시민군 대장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북굴 부소속 출마 국회의원 선거구 기호 1가 더불어민주당 부영임 55세 시민사회 활동당 소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원 졸업 전 이재민 대통령 후보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북구 가선거구 일나 더불어민주당 전미용 46세 북구의회 의원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4학년 재학주 전 중흥삼동 새마을 부녀의 총무 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북구 가선거구 2일타 더불어민주당 고점내 64세 정당인 전 북구 사회단체 협의회장 현 북구의회 의원 정당인 전 북구 가선거구 기호 4 무소속 장경수 67세 자연업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재정 국구 가선거구 기호 4 무소속 장경수 67세 자연업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재정 위원회 대표 위원장 전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서광조 제시 제18대 회장 북구 가선거구 기호 5 조속 기대서 47세 북구의회 의원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현 북구의회 의원 현 대통령직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북구 나선거구 1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30세 정당인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고분자 섬유시스템 공학과 졸업 전 조우석 국회의원 비서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북구 나선거구 1나 더불어민주당 김건환 56세 북구의회 의원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전 북구의회 의원 전 제8대 북구의회 3반기 운영위원장 북구 나선거구 1가 더불어민주당 최무송 67세 북구의회 의원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현 광종장시 북구의회 의원 전 이재명 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광주공동선대위원장 북구 나선거구 기호사 진보당 장애란 37세 정당인 동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 관광통상업 구조 현 진보당 북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전 2018년 북구의회 의원 선거 출마 북구 나선거구 기호 5번 무소속 김태선 49세 사회복지사 송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로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량 권리당원 현 사회복지사 북구 나선거구 기호 6 무소속 김준현 65세 자영업 조선대학교 병설공업전문대학 토목과 주로 전 한국전략기술 토목구 차장 전 주식회사 제1금속 대표이사 북구 나선거구 기호 7 무소속 나선봉 54세 무직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제5학기 제정 전 세정치민주연합 권리당원 전 이재명 대선캠프 평화경제연대위원회 광주특보 국구 다선거구 1과 더불어민주당 이수키 53세 어린이집 원장 호남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부가 박사과정 제1학기 제학 중 현 더불어민주당 국구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전 광주광역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북구 다선거구 1나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58세 정당인 현 제8대 광주북구의 부의장 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상무위원 국구 다선거구 1과 더불어민주당 양옥규 59세 국구의 부의원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합 국구 다선거구 1과 더불어민주당 양옥규 59세 국구의 부의원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 현 국구의 경제복지위원장 국구 다선거구 기호 2 국민의힘 정승주 49세 정당인 광주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주로 전 친환경농산물 유통회사 정규직 사원 현 광주광역시 국민의힘 복구갑 특보단장 국구 다선거구 기호사 무소족 최기영 58세 자연업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법학과 졸업 전 6, 7, 8대 복구의 위원 현 광주 복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국구 다선거구 1과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42세 정당인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졸업 전 북구 평화의 소년상 건립추진위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광주 복구을 사무차장 국구 라선거구 1나 더불어민주당 김형수 56세 국구의 위원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현 국구의 위원 전 제20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광주광역시당 공동선대 본부장 국구 라선거구 1나 더불어민주당 이부인 45세 정당인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졸업 전 제7대 북구의 위원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수석 부대변인 국구 라선거구 기호기 국민의힘 박승룡 국구 라선거구 기호기 국민의힘 박승룡 국구 라선거구 기호사 진보당 손혜진 45세 정당인 동신전문대학 경영과 졸업 현 행복한 말공동체 우리 동네 사람들 대표 현 총전탑 없는 북구만드기 운동 본부 본부장 국구 마산고구 1가 더불어민주당 황희원 45세 정당인 남부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수요 북한 더불어민주당 국불 홍보소통 위원장 전 의료재단 다사랑병원 책임감호사 국구 마산고구 1가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43세 북구의 위원 전한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현 북구의 위원 국불 홍보소통 위원 국불orge 국불페이지 전 광주지역 아동센터연합회 회장 북구 마산고구 기호사 진보당 김현정 50세 정당인 동신전문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전 제7대 북구의 의원 현 광주역 철길 푸른개조성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북구 마산고구 기호 5 무소속 양일옥 47세 북구의 의원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처럼 현 제8대 북구의 의원 현 전남대학교 청동청의 부회장 북구 바산고구 1가 더불어민주당 한양임 60세 북구의 의원 송원대학 사회복지과 졸업 현 광주북구의 의원 현 대통령직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의원 북구 바산고구 1나 더불어민주당 정재성 33세 정당인 도선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졸업 전 이재정 국회의원 비서 전 이영석 국회의원 비서 전 이재정 국가균형발전위원 북구 바산고구 2일타 더불어민주당 강성운 59세 인슈뱅크 컨설팅 대표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수료 전 양산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광역시 북부협의회 자문위원 북부가상고부 기호2 국민의힘 전수열 62세 사업가 광주대학교 경상복지대학 사회복지학부 주로 전 국광주농협기상인 강사 현 신용동 주민자치위원 북부가상고부 기호사 진보당 최현용 56세 정당인 서강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현 북부자원봉사센터 양산동 캠프장 전 2018년 북부의회 의원센터 출마 국부가상고부 기호5 부소속 사석진 58세 사회활동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 현 건국 양산 신용발전포럼 상임 대표 전 이재명 후보 대전환선대회 균형발전위원회 광주공동본부장 북부가상고부 기호6 부소속 선승현 38세 북부의회 의원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주로 현 북부의회 의원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전환선대회 광주공동본부장 전 이재화원 전 이재화 전 이재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